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가하스건축물이 나오겠죠 가자가 임시가자입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는 건축물 가하스건축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하스건축물은 임시용이니까요 바로 전체기간이라는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체기간 그 기간 사용하고 부시고 필요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가하스건축물을 여기에다 만들려고 한다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객시설 그 예정지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도시군객시설 그 예정지 나왔다 그럼 여기서 가하스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는요 반드시 이것 받아야 된다 허가 이게 중에 거기에 체크합니다 거기 보면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서 가하스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밑에 무엇 받으라고요 허가 거기다 또 하면 허가 신고하면 드리겠어요 그때 허가권자는 시장 앞에다 두 명 더 써요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그래서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정수 구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갑시다 이때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 넘어왔어요 허가 요건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냐 넘어가면 허가 요건이 나와있죠 첫째 3층 이하일 것 체크 몇 층에만 허가가 된다고 3층이야 그리고 전치관은 3년이네 그래 허가 되어서 기억해두죠 숫자는 3층이야 3년이야 3년 전치관은 3년이 3년 3년 동안 쓰고 부시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을 수 있다 연장 이렇게 그때 연장 허가 신청되어서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간선 공급설비 새로이 설치하지 말까 마지막에 분양 목적으로 건출하지 말까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신고 대상 가스 공급설비 있죠 신고 대상에다 줄 거 봐요 신고 대상은 전시량 견본주택이 대표적 전시량 견본주택 우리 그 모델하우스 있지 아파트 전시량 견본주택이라는데 전시량 견본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가스 공급설비로서 임시로 그때는 축조한단 말이야 그때 축조할 때는 바로 축조신고하면 돼요 신고 신고 그리고 이것도 신고하고 축조했던 가스 공급설비가 전체가 3년입니다 다만 공사용 가스 공작물은 공사 완료때까지 쓸 수 있도록 호행하죠 그 다음에 밑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장은 니은 봐보세요 전시관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건축주 가스 공급설비는 연장 허가 신청 연장 허가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허가 대상은 전시관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됩니다 신고대상 7일 전까지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이 공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세 가지는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 허가 받았던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 신고 마친 건축물 건축허가 받은 가스 3가지만 착공신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과하고요 원어치 동거시에서 2반 안정관리치금이 나와 있죠 이 안정관리치금은 작년에 기업 그대로 복사해서 3년 했어요 이렇게 아까 이 건축 허가 받았던 건축물 건축 신고 마쳤던 건축물 건축 허가 받은 가스 건축물 이 세 가지 공사 들어가면 착공신고 해야 돼요 이렇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아까 화가 받은 것은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2년 공장은 3년 신고대상은 1년 그랬죠 1년 2년 3년이 정당한 사회에서 1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그랬죠 그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허를 취소하고 신고용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신고를 매너하기 위해서 착공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착공신고서를 들고 왔던 건축주에게 야 너 지금 급한 대로 신고하러 왔는데 너 건축 공사 들어가고 나서 공사 중단할 수도 있잖아 중단하면 공사를 중단하면 현장에 엉망진창이 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상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미강 개선을 해야 하는데 너 해야 한다고 법에서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이때 의무를 이용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서 야 너 지금 천년부터 짜리 공사 들어가겠다고 신고서 들어왔는데 너 믿없지 않아 그래서 돈 걸고 신고서 내릴 테니까 신고증 줄 테니까 바로 너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미리 이런 조치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그걸 안전관리 예측이라는데 예측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강 개선 및 안전관리 예측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임의 한도는 그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예측할 수 있다 이거 몇 퍼센트에요? 작년에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여기 가로 치고 이걸 가로 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얼마냐? 1,001, 1,001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 여기 안전관리 예측할 때 안전했다고 체크해요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1로 통해 여기 봐봐요 안전이 제일이다 뭐라고? 안전이 제일이다 건축공사 현장을 보면 안전모가 있고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할 때 그것 다 딱 포인트 잡고 안전관리 예측하면 안전은 1,000용부터 1% 1,000용부터 1% 기억하세요 그럼 끝났죠? 자 그리고 만약 이 돈까지 예측하고 공사 들어갔는데 안했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야 개선해라고 명확할 수 있고 명령을 내는데 이행하자고 버티고 있으면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 안되겠다 우리가 직접 바로 안전 펜스 완전 펜스 펜스를 주부리고 이번에 엊그지 이걸로 바꿨는데 펜스는 이형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되고 울타리 용어로 바꿨어요 펜스란 말을 뭘로 바꿨다고요? 울타리 그 사람 못들어 울타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건축공사 현장 중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애들 못들어가게 울타리 쳐버린다고 펜스라고 그래 펜스 지워버렸어요 엊그지 법을 개정해서 그 용어를 펜스란 말을 지워버린 울타리로 자 그래 우리 법을 만들때문에 이형어를 그것도 어딘가 모르겠어요 법을 만들었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울타리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야 법을 만들었다는 국문학회에 그 자료를 보내게 돼 있어요 지금 절차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국어학자들한테 국어학회가 있는데 그러는데 그쪽에서 보내면 국어학자들이 다 용어를 점검해요 그래서 한글화 작업을 시켜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게 쉽게 쉽게 법조문을 만들자 해서 옛날 것들은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때 돈은 아까 에이치했던 에이치 갔다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있다 했다 체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번에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만약 추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사용 승인 아까 사용 승인은 그 건축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바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서 받아갑니다 흐름을 받으세요 누가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넘어가십시다 니은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신청서 받아서 7일 내 검사 7일 검사해 가지고 합격한 것만 사용서 내준다 디귿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제3장에 사용할 수 없는데 왜 가 있어요 정시로 사용 승인서 못 받았다 하려도 1번 허가권자가 지금 7일 내 검사에서 합격했는데 안 내주고 있어 사용 승인을 정시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주는 사용해도 합법적이에요 2번 마지막에 2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 테크 2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정시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2임시 사용 승인과는 2년을 원치를 한다 그 테크하고 다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고 조그만 검을 지겠다고 동원시에 건축을 받았는데 이거 건축공사 끝나가지고 이것만 사용하고 이거 대형은 아직 공사 안 끝나면 물류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좀 사용합시다 라고 2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2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일단 2년 동안 편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2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게 멀었어 2년만 안 끝나고 있네 대형이 그러면 이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이 2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봐봐요 여태 2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때 이 대형 건축물공사 여기서 바위공사 이거 안방공사인데 바위를 뚫는 공사 이런 공사가 엄청 기간이 많이 걸렸죠 그 기간 끝날 때까지 연장받을 수 있지 1회 하나여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들겠어요 아까 건축화가 제안과 화가 받은 건축물을 착공 제안을 할 때 그 제안기간은 2년 2년 하되 1회 하나여 1년에 보면서 제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이 있었죠 그거 하고 이거 2임시 사용 승인간으로 헷갈려서 한대요 알겠죠 이걸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에다 줄 것이고 기억 다섯 명에다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은 누가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다섯 명이 그 정도 어떨 때 이네들이 바로 적어서 보관하냐 사용서 내줄 때 그 정도 그 다음에 니은 이 다섯 명께서는 마지막 넷째 줄 특시장구소 구청장 줄 거예요 다섯 명 등기 촉탁에서 다섯 명은 오른쪽에 기억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지네들이 건축물 대장상 등록했던 상을 기재를 변경 기재해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있다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적어서 기재해서 기재란 말은 한자죠 그래서 요즘은 적어서 이게 한글이야 한글 적어서 누가 보관하냐 아까 했죠 특별 시장 특별 자동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은 이 건축물 소재한 누구다 이용하고 무슨 용도 쓰고 있다 대지민지 얼마다 검표 용도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거든 근데 이와 관련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것은 어디서 기재해 보관하고 있을까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소장 여기 보면 이 건물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는 서식이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 있고 을권 안 있죠 갑구란 을권 안의 관리 내용을 등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때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하고 이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 표지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일치를 가하기 위해서 이것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면 아까 다섯 명이 변경 기재하고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있다가 야 그 건물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 표지부도 변경 등기해라 라고 꼭 촉탁을 해야 돼 어떤 사회가 발생하면 그러냐 오른쪽에 네 가지 사회가 발생하면 등기를 촉탁해야 돼 의무상 의무상 과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하고 이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안 맞아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무상이다 거기 보면 하이한다 이겠다 체크 마지막에 인축페이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해한다 그래 의무상 의무상 어떤 사회가 발생하면 그러냐 오른쪽에 지번변경이 발생했다 행정의 명칭 변경했다 행정의 변경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세종특별자시로 되기 전에 충청남도 연기공 그랬어 그러면 그 행정의 세종특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다 변경 기재하겠죠 그리고 등기서에 있는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때 이런 것들 건축물 대장 다 바꾸고 그걸 촉탁해야 돼요 자 지번변경 행정의 명칭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 면접 변경 구조변경 용도 변경 충수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해체됐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말소하겠죠 그리고 등기서에 있는 것도 몇 시 등기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몇 실 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 봐봐요 다시 2호의 신고 등록은 죄된다 이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엇은 죄된다 신고 등기 촉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아까 이거 건물 차이처로 신규로 등록했어 건축물 신축공사 끝나고 나서 그때는 건축물 소유자인 건축주가 알아서 소유권 보호등기 치든 말든 하지 등기 촉탁을 해서 소유권 보호등기 해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신고 등록은 등기 촉탁 사회가 아니다 이거 꼭 봐 그것 때문에 봤어요 그건 써놔버려 신고 등록 했다고 줄 것이고 등기 촉탁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촉탁 사회가 아니다 갈아내 신고 등록을 쳐야 된다 됐죠 연축페이지 갈아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6페이지 보면 건축장에서 도로가 나오고 건축사 나오고 대지 안의 조경 뭐 이런 게 나오죠 먼저 1번 대지와의 도로 관계 건축물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할 것을 보고 왔느냐 2미터 다만 연면 잡기 2천 정도 이상인 건축으로 대지는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는 잡아야 된다 다만 공장은 3천 정도 이상인 건축물 대지가 그렇다 이거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서가 특히 중요해요 단서 그 건축으로 연매잡기가 2천 6미터 이상의 건축물이터스를 뒤지는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리에 몇 미터 이상의 차별이든가 4미터 공장인 것은 얼마가 그 기준이 됩니까 3천 이 건축상 이렇게 도로가 있다 원래 건축상 도로는 이 폭 4미터 이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겨우 딱 4미터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 일대 땅을 사가지고 개발행을 했어 개발해가지고 이걸 분할해서 쪽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래 이렇게 거물을 팔아먹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는 최소 2미터 이상 20미터 잡았다 그러면 그것은 뭐 걱정 없겠죠 이럴 땐 문제가 안되겠죠 이렇게 건축물을 들었을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먹으라고 2미터 이상 근데 여기 봐봐 또 여기도 하나 잘라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 잘라서 이렇게 팔아먹으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팔아먹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잡아먹으라고 2미터 이상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봐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렇게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 건축물을 들었을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미터에서 잡아먹는다 뭐 이것은 한 20미터 이상 이럴 땐 걱정 없겠지만 또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잘라서 팔아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두 비추 잘라서 그럴 때도 여기 건축물을 들었을 대지는 최소한도 도라고 몇 미터 이상 잡아먹고 2미터 이상 이렇게 이해 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뭐 15미터 이런 거 걱정 없어요 그런데요 이 건축물이 이 건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2천 종터 미만일 때 그랬단 말이에요 몇 종부터 미만일 때 2천 종부터 미만일 때는 2미터 만 정도 돼 근데 이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2천 종부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가게끔 그럼 이 돼지를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큰 건축물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안되겠죠. 넓이 4미터밖에 안되니까 여기 바로 2천 6미터 이상인 돼지는 건축물 못 들어가겠죠. 만약 2천 6미터 이상인 연면적 합계 2천 6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갈 대의로 자를 때는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잡아가게 잘라야 돼. 최소한도 4미터 이상 잡아가게 잘라야 돼. 여기에 들어갈 겨우 2미터밖에 잡아가고 있지 않다. 도로 4미터짜리에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건물이 크게 돼도 2천 6미터가 최고예요. 몇 천 미터가? 2천이. 2천 6미터 미만을 해야 돼. 그래 2상짜리에 들어가면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돼. 최소한도가 4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 2천 6미터 이상인 그런 돼지는 3미터 이상 재배되고 넓이가 6미터 이상 재배되거든. 6미터 이상의 도로에 3미터 이상 재배되어. 그래 여러분이 개발해가지고 크게 잘라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어때요? 여기 아까 이런 경우면 여기는 2천 6미터 미만 밖에 못 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으로 용기로 팔아먹는다. 그러면 공장은 여기다 3천 6미터 미만까지는 질 수 있어. 몇만까지? 3천 6미터. 그런데 공장이 들어설 땅으로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개발해가지고 그때 여기 공장 크게 3천 6미터 이상의 공장을 지도로 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3미터 이상 재배되고 잘라서 팔아먹어야 돼. 겨우 4미터짜리밖에 없다. 도로가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예 큰 공장에 들어설 땅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면적게 3천 6미터 이상의 공장에 들어설 데이는 없어요. 그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연면적 합계 2천 종부터인 공장의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 O, X. 그렇죠. X죠. 그때는 몇 미터인 도로에 몇 미터만 접어도 돼? 4미터인 넓이 4미터인 도로에 2미터만 접어도 돼. 그때는 공장 얼마 이상일 때부터 넓이 6미터짜리라고 접하고 있어야 된다. 3천 종부터 이상인 그런 공장에 들어설 데이기때만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바로 4미터 이상 접하도록 요구받는다. 2천 종부터짜리가 공장에 들어서면 넓이 6미터 이상의 도로 필요없어. 알겠죠. 4미터짜리가 있고 2미터만 접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아주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선을 보죠. 건축선.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잡아가고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그 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건축선하고 연계시켜서 우리는 바로 대지 면적 계산까지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대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대지 면적 계산이 되겠죠. 이걸 대지 수평트로 이랬는데 그런데 대지 안의 건물을 지지대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거졌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여기 도로가 있다. 그때 이 도로와 건축선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과 제대로 되는 것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먼저 이 건축선은 도로하고 잡아가 있는 대지에서 대지 안에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지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도로교통 원함을 도모하고자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도로하고 잡아가고 있는 대지 안에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다. 여기 사이에 도로 없다. 도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축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경사지가 있고요. 경사지 도로가 있습니다. 뭐 하천이 있다. 아니면 철도가 있다. 아니면 선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리고 전국토 이렇게 생겼는데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이 있고 철도가 보증이 있다. 미지정적이 있다. 등등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정의하는 건축선은 주로 도시에게서만 정의합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정의한다고? 도시적. 비도시적 중에서 지구단이 있겠고요. 어디서 정의한다고? 적용된다고. 지구단이 있겠고요. 체계로 개발해서 조성하고자 묻고는 지구단이 있겠고요.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이 건축선은 도로교통 원활함을 동화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만 적용되지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가 땅바닥 밑에란 말이에요. 지표 아래 부분이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건축선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 몇 미터 이상을 원칙적으로 도로폭으로 인정하느냐? 4미터 이상이. 이걸 소요 너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소요 너비. 건축선은 소요 너비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통행도로는 4미터를 원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런 4미터 이상인 도로하고 소요 너비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고 있다. 이 대지 길이가 여기 10미터고 여기 10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요 너비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고 있을 때는 이 대지 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도로 쪽으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성이 와서 자기 집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무 대지가 있다. 이 사람도 여기다 바짝 붙여서 집을 치려고 하겠죠. 안에다가 건물을 배치하면 누가 들어오겠어? 여기 다 이렇게 붙어있는. 그렇죠? 바짝 바짝 도로에다 붙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야 그러면 너네들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좀 그래. 그래서 바짝 붙여서 붙이지 말아라. 이 도로와 대지 경선 이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 안에다가 건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걸 대지하는 공지 기준이 따로 있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바짝 붙이지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돼요. 이때 아무리 바짝 붙인다 해도 도로와 대지 경선 그 자체를 건축선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요들 위상인 도로와 대지가 잡아오실 때는 그러면 이 선이 건축선이 돼요. 이렇게 여기 아까 그 선. 그러면 이 건물주는 이 안에다가 건물 질댁에 바로 건축면적도 기준받고 연맹도 기준받는데 그걸 적용하고자 건축도 적용하고 용종률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대지 면적을 계산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건필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맹의 비율이 연맹의 용종률이니까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데 대지 면적은 가로바하기 세로 이걸 대지의 수평 투염면으로 계산한다고 했으면 10곱하기 10회니까 100조미터가 이 대지 면적이 되겠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로가 겨우 2미터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봐. 이건 B땅이고 C땅이에요. 이 길이도 그냥 10미터 10미터 이것도 그냥 10미터 10미터로 가정해봐요. 이때 도로가 겨우 2미터밖에 안 된다고 넓이가 그때는 소요 넓이가 됐어 못됐어 안 됐죠. 아까 소요 몇 미터를 원한다고 그랬어? 4미터를 소요 넓이를 하고 이때는 소요 넓이의 몸이 신은 도로라고 그래. 이렇게 소요 넓이의 몸이 신은 도로라고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고 있다면 소요 넓이를 강제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교통의 원함을 도모하고자 B가 됐든 C가 됐든 너네들 똑같이 대지 안 했다가 딱 선을 긋고 이 선을 건축선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건축선을 삼아라 이렇게 보세요. 양자 대지 속에 공평형을 적용해서 이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2미터로 후퇴하고 이쪽으로 2미터로 후퇴해서 3미터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몇 미터? 2미터. 뭐가 기점이 된다고? 도로 중심선. 알겠죠? 여기 봐봐요. 소요 넓이의 몸이 신은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을 잡아봤을 때는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양쪽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해서 건선을 건축선으로 삼아라 하고 있느냐. 그 도로 소요 넓이의 몇 미터에서 4미터죠. 이것을 2분의 1만큼 각각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그 선을 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요? 그걸 말한다? 건축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건축선이 강력이 확정되면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은 소유권은 B가 소유권은 C 거예요. 땅, 쥐는. 알겠죠? 소유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소유권을 소유권이라고 하고 소유권, 이런 소유권리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어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있거든. 이 경우 중 사용수익권을 좀 제안하겠다. 이거 말해요. 여기 함부로 사용수익하지 말라. 이따 너네 건물 져가지고 수익성 높이지 말라. 그래 이 지상의 땅은 C 땅이라도 B 땅이라도 지상의 땅은 건축물을 건축해서도 안 되고 담당도 축적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 땅에는 지상. 알겠죠? 그러면 어때?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자기 땅이지만 건물 배치할 때 이렇게 하지 여기까지 딱 침범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살게 될 때 지하층 1층, 지상 2층으로 한다 합시다. 그러면 지하층은 바로 땅 속에다 넣으니까 넘어도 돼. 알겠죠? 이 선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어디로 넘어도 된다고? 지표 아래 부분은 땅 속.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물의 공간. 그 공간. 또 담장 공간이 이것을 건축선을 하는데 건축선을 수리로 넘어도 된다. 어디에 넘어도 되냐? 지표 아래. 땅 속은 그렇다. 이거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전체 대지문제 계산할 때 죄한다. 죄한다. 알겠죠? 이것도 알아야 돼요. 포함한다. 죄한다. 죄한다. 이렇게. 됐죠? 그게 소유권은 이 사람 거고 소유권은 이거예요. 이용만 제한을 받아요. 이때 시험에는 안 나지만 그러면 이 건축선이 커져서 이건 강제죠. 강제. 나 법도 몰라가지고 건물 지상에 올려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사형선이 신청하면 승인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안 내주시미. 그래서 아예 철거명이 날아오릅니다. 부셔라고 하죠. 안 부시면 바로 일단 그 법에 입어야 되니까 잡아갑니다. 잡아가다가 형사처벌하죠. 그리고 바로 철거명이 날아요. 부셔라고. 아무튼 그건 안 놓고. 이때 대지문제 계산할 때 죄한다. 이 정도 아세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이 정도만 대지문제 계산하면 돼요? 이건 죄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10m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m 들어왔어? 1m. 그러면 1m를 10m에서 빼면 되지. 그러면 9m 9백 10하면 여기 90정도 돼야 되죠? 이 친구도 90정도 돼.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 도로가 있는데 한쪽에는 아예 장내에 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경사지가 있을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경사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 하하천이 흘러가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 여기 철도가 있고 선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 저 뒤꺼 땅인데 그냥 10m, 10m라 합시다. 이 도로 폭이 그냥 3m라 합시다. 4m인데 이것도 소요 넓이 지금 해당의 소요 넓이 못되고 있어. 그렇죠. 소요 넓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m 안 된다. 이런 도로하고 한쪽에는 경사지 등이 있다. 대지가 있다. 그때는 야,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선을 기준해서 대지 한쪽으로 소요 넓이만큼 물러난 선. 이 선을 건축선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미터가 들어와요? 4m.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들어와요? 1m.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은 전체 대리미터 계산할 때 포함한다, 죄한다? 죄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9m가 10m 하면 90점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면 건물을 배치하지 이쪽으로 하면 2반이 된다. 알겠죠? 지하는 넘어도 되고요. 담장을 여기다 축제해도 안 돼요. 담장 건축 지상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해되죠? 자, 그때 여기 보십시다. 또 그러면 여기 아까 이 친구 여기 봐봐요. 이 친구 여기 봐봐요. 이 친구, 이 친구 여기 건물 질 때 바짝 도로 옆에 건축해놓고 여기 도로에서 진의 집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다, 도로에다가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출입문. 뭘 넣을 수 있다고? 출입문. 이런 걸 봐봐요. 출입문, 출입구 같은 창문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도로면 있다. 지상 4.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열고 닿을 때 건축선이 거졌다면 이 선을 넘는 구조를 해서 안 돼. 왜? 오가다가 이렇게 열고 닿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세우는 수직면이거든. 건축선이 있다. 건축선이 수평으로 거졌다. 그러면 세우는 게 수직면이야. 이 선을 넘는 구조로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해놓으면 열고 닿을 때 차가 오가서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방해하시니까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에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닿을 때 건축선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몇 미터 이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5m라고요? 도로면. 도로면. 도로면 이 말 중에. 도로면을 기준해서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닿을 때 건축선 수직면이 높지 않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준합니다. 봐두시고.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있죠? 디귿의 내용하고 가나를 잘 봐두세요. 가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디귿에. 디귿에. 그 다음에 니은 하나 볼까? 니은은 이거예요. 봐봐요. 니은은 이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 도로가 쫙. 여기 봐보세요. 도로가 도시적, 관리, 농림, 자유분증을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 관통하고 도로 있는데 이 도로 넓이가 상당하네요. 4m 이상. 그런데 도로 주변에 땅 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 주인이라고 가지고. 그러면 서요와 넓이 이상이 도로하고 대제가 접하고 있으니까 도로와 대제 경선. 이 선을 건축 삼아서 바짝바짝 건물을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량은 비록 서요 넓이 이상이 도로하고 대제가 접하고 있어도 시가 정비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도시적인 지역에 한해서만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적 안에서만 건축성을 대여하다가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적. 몇 미터까지 해보세요. 여기서 도로 경선을 몇 미터까지 후퇴해가지고 4미터까지. 여러분 여러분 땅 주인들이 이네들이 건축성을 걸 때 여기다 푹 집어넣고 20미터까지 들어와서 여기 건축성에 여기만 너네들 이용해라. 여기 못 진다. 그러면 성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지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성을 걸었다고 4미터 알아주세요. 숫자 알아주세요. 무슨 지역일 때만 이걸 한다고 도시적. 비 도시가 안 돼요. 비 도시가 안 되고 도시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몇 미터까지만. 그래 이제 4미터 기억하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냐. 여기 봐봐. 도시적은 4자니까 4미터. 도시적은 4자니까 4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성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건축성에 이네들에 의해서 딱 지정우시가 됐다. 건축성에 심을 거쳐서 딱 지정우시가 났다. 그러면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면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중이다. 그럴 때는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냐 제하냐. 이때만 포함한다. 아까 여기는 다 봐봐. 여기는 서요덜비의 몸이 있는 도로에 있는 2미터, 3미터, 3미터가 못 돼서 강제로 후퇴해서 건축성을 걷죠. 그때는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취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서요덜비 이상인 도로하고 잡하고 있는 대지지만 시가 정비를 위해서 이네들에 의해서 별도로 딱 지정우시가 된 건축성이에요. 이때 이 대지 안에 건축성이 거졌다. 하지만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때만 포함한다. 이때만. 이해돼요? 이때만 포함한다고 알았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봐 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이 자들이요. 다섯 명 진희들 지역에서 시가 정비 차원에서 도시일 때만 대지 않던 건축성은 거기서 묶어버릴 수 있어야 했죠. 비도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비도시가 뭘 가지고 또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원활함을 통하고 있냐. 도로법에 의하면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에 근거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 있다. 여기 건축물 건축하지 마. 여기 함부로 건축하다 보면 도로 지방을 약화시켜서 도로가 붕괴되고 붕괴되면 안전사고 터져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 못한다고 막을 수 있는 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접도구역. 이 접도구역은 도시가 안 했다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지정하지 못하고 비도시에 있는 도로 것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세요. 이해 돼요? 다시 한 번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비도시에만 증가한다. 이제 꼭 알아주시고 이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한 규정은 비도시에 따라 적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알면 되고 몰라도 돼. 이때 일반 도로는 접도구역 지정할 때 이 도로 경선을 규정해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 지정하시냐? 5미터. 고속도로는 20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을 묶어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접도구역 폐련된 땅은 자기가 소유권자라도 개발이 못해요. 알겠죠? 건축물 건축 공약을 설치 터진 혁명과 화가 안 내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땅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헛방이에요. 알겠나요? 이런 암묵을 기르고 해서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데 뭣모로 그냥 먹산다. 싸다고 산다. 속 터져버리죠. 중개사가 돼가지고 이거 사라 사라 권유하면 더 속 터져버리죠. 접도구로 묶이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접도구역은 무슨 자기때만 지정할 수 있다? 비도시야. 오케이. 그 정도는 중개사님을 알아봐야 돼요. 127페이지 돼지 참으셨다가 보죠. 12번 cade Tort샵 12번 12번 13번 12번 12번 13jek 아멘